YBM 두남자 토익 권윤중 강사입니다 토익 정기시험 실제 기출문제 Part 7 2, 3중 지문 해석에 출발할 거고요 일단 2, 3중 지문 쉽지는 않습니다 단일 지문보다는 길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번호가 176에서 200가지이기 때문에 좀 시간에 쫓기는 부분도 있어서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따 보시겠지만 2, 3중 지문은 시험에 가시하고 똑같아요 두 페이지에 지문 2, 3개 그리고 문제 5개 보기까지 적혀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은 길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따 보시겠지만 지문을 한 개씩 찢어보시면 굉장히 짧은 지문일 수 있어요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읽어보는 게 중요하니까 꼼꼼히 잘 보시면서 또 방향을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볼게요 첫 번째 2중 지문입니다 76에 80까지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문 유형이 나와있겠죠 두 개가 나와있는데 하나는 브로셔고 하나는 이메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2중 지문이긴 하지만 두 개의 지문이 아예 관련이 없지는 않겠죠 관계가 있을 겁니다 브로셔에서 뭔가 정보를 전달했다면 그 정보 관련해서 뭔가 물어보든지 신청하든지 그런 이메일이 나오겠구나 짐작을 좀 해주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브로셔는요 노을브루그 커뮤니티 센터고요 거기에 스페이스 포 렌트니까 렌트를 위한 공간을 설명해주는 그런 브로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리퍼비시 된 그 센터입니다 리퍼비시는 새롭게 만들고 개조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공사가 있었나 보죠 그 센터가 제공합니다 공간을 렌트를 위해서 혹시 단일 지문 영상 안 보시고 이거 보시는 거라면 단일 지문 영상 보셔야 돼요 제가 읽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적인 미팅과 소설 이벤트를 위해서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어지는 세부상들을 보시면 룸 번호 이름 나와 있고요 시간당 비용 나와 있고 캐퍼슬리 수용력이니까 좌석, 스탠딩 좌석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일 지문에서 강조했었는데요 표도 내용 물론 중요합니다 표 밑에 적혀있는 조그마한 글씨에도 답의 근거가 잘 나오니까 표 밑도 잘 보셔야 됩니다 봤더니 할인된 요금 얘기하고 있어요 레이트는 비율도 있지만 토익에서는 요금도 잘 나오니까 할인 요금이 이용 가능합니다 학교와 자선 단체들을 위해서 그래서 학교나 또는 자선 단체면 할인되는구나 인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특이사항이라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단일 지문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중 지문은 이따가 두 번째 지문과 연계를 지으셨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이 좀 활용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 잘 보시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룸이 컴 위드입니다 컴퓨터 직역하면 함께 오는 거니까 의역하면 딸려오다고요 뭐가 딸려오냐면 테이블과 체어와 마이크로폰과 프로젝터가 딸려오기 때문에 가구도 주고 시청과 장비도 주는구나 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취소 비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달러의 취소 비용이 will be incurred 발생될 거래요 뭐 하면 예약이 취소된다면 최소 30일 미리 취소된다면 25달러입니다 그래서 30일이나 또는 그 이상 기간이 남아있을 때 취소하면 25달러고 그 뒤에 내용을 읽지 않아도 그 이하 30일 전에 취소하게 되면 50달러겠구나 라고 짐작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출해주세요 취소 요청을 어디로 이 예약 메일 주소로 잘 나와있으니까 여기까지 명령문도 잘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이송 지문 영상 보기 위해서 단일 지문 영상 꼭 잘 보세요 두 번째 지문입니다 이메일이 잘 나와있었고요 일단 뭐 우리 단일 지문에서 강의한 대로 이메일은 보내고 받는 사람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 지문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연계해서 보셔야 되고요 우리 지금 첫 지문에서 뭔가 공간 대여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보내는 사람 둘 다 받는 사람 둘 다 단체고요 보내는 사람은 조이스 코크란 파운데이션의 어떤 재단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받는 사람 아까 봤었던 그 센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도 잘 보셔야 될 거 같고 6월 25일이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봤더니 당연히 예약일 줄 알았는데 봤더니 취소 통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약은 했었고 취소하는 건데 첫 지문 마지막에 취소 비용이 나왔었기 때문에 관련문제 나오겠구나 이중 지문이니까 인지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오는데요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갑자기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조이스 코크란 파운데이션이 It's unable to 할 수 없을 거래 뭐 주최하는 거 연간 어떤 자원봉사자 감사 저녁 식사를 취소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에즈 플랜드입니다 에즈 플랜드입니다 문법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에즈 피피면 뭐 뭐 된 대로니까 계획된 대로 못 할 것 같아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는 취소될 것 같습니다 예약을요 이 날짜로 만든 예약을 취소될 것 같고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불편에 대해서 이것이 너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석하시고요 계속 갑니다 어 요것도 그냥 놓치시면 안 되죠 아까 첫 질문에서 마지막 특이하게 좀 나왔었던 건데 학교 어떤 단체나 자선단체면 할인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우리 어떤 자선이 자선단체 이런 것들이 has held 개최되어 왔대요 개최해 왔대요 이 이벤트를요 어디서 이 센터에서 그리고 for the last 8 years 그러니까 지난 8년 동안 개최해 왔고 지속적으로 받아왔대요 그거를 훌륭한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번엔 취소하게 돼서 굉장히 좀 아쉽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니네 센터가 all the looks 어떤 좀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어떤 뭐 호수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estive gathering city가 뭐가 좀 축하해주는 기분 좋은 어떤 그런 밝은 느낌의 어떤 모임을 always had 가져왔다 어떤 extra dimension of elegance 이니까 다른 차원의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가져왔다 좀 더 해석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we look forward to 우리 학수 고대한테 고대합니다 주체하는 것을 이 이벤트 at your facility next year 내내는 주체하고 싶습니다 정도로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가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what does the brochure suggest about the NCC 인데요 이거 단일 지문에서 많이 얘기했었고요 얘는 제안하다도 있지만 about과 쓰게 되면 암시하다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암시된 게 뭐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보세요 예 그리고 뭐 이런 거 이런 것까지 단일 지문 때 많이 강조드린 건데 뭐냐면 이런 것도 말리시면 안 돼요 파트 세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터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도캐 문제 풀고 있지 단어 끼워 맞추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나왔던 무조건 답은 아니고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 프로젝터를 위해서 추가 요금을 부과했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 없고요 얘는 무료로 제공되는 거였었기 때문에 일단 뭐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까 아까 어디까지 가야 돼 요까지 가야 돼 프로젝트 나와 있긴 하지만 요게 뭐 딸려온다 반갓 딸려오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 무료이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케이터링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 또 상식적으로 그래 그런 센터면 어 뭐 출장 연애 서비스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하셔서 또 배경 지식이나 상식에 의거하지 마시고 Part 7이니까 분명히 본문 안에서 답의 근거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답은 B였었고요 첫 번째 지문에서 언급된다 포인트 제일 앞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새롭게 리퍼비시된 노을 브루그 커뮤니티 센터가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로 매칭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강조하는 거죠 아까 단일 지문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하나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리퍼비시도 새롭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리노베이트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로 맞춰주는 그런 문제니까 풀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What is included?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디에요? 비용에 무슨 비용이요? 공간 렌트하는 거 그래서 렌트 비용이 포함된 거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표로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표도 물론 중요하다 표 밑에 적혀있는 세부상 조그만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항목에서 이런 거 있었죠 방은 딸려옵니다 뭐가 딸려와? 테이블과 채워와 마이크로폰과 그리고 프로젝트까지 딸려옵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돈을 지불해서 그리고 그 방을 빌리게 되면 이런 것들이 딸려온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답이었었고요 오디오 비주얼 익히먼트죠 시청각 장비가 딸려온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뒤로 결정해주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78번입니다 What is suggest about the J.C.F. 구요 일단 이거 좀 나왔는데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답의 근거를 제가 미리 준비해왔지만 두 개의 지문의 내용을 연계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지문이 괜히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연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무조건은 아니고 무조건은 아닙니다 스킬도 아니긴 한데요 보통 다섯 개 문제 중에 세 번째 문제나 네 번째 문제 연계가 잘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세 번째 문제 풀 때는 오 이거는 왠지 연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느낌을 가지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지문에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할인 요금이 이용 가능합니다 학교와 그리고 자선 조직 단체를 위해서는 할인이 됩니다 라고 했었죠 근데 두 번째 지문에서 그 쓴 사람이 뭐라고 했냐 Our 우리의 이 쓴 사람이 우리의 자선 단체가 개최해왔다 이겁니다 얘는 자선 단체구나 뭘 받았을까 할인을 받았겠지 그래서 답을 얘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t was eligible for 자격이 있었대 할인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연계 문제는 세례번째 주로 잘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은 아니지만 잘 나오기 때문에 인지하셔서 매칭을 시켜가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메일에 따르면 얘는 연계가 아니겠네요 이메일에 따르면 얘기해줬으니까 자 Why must the JCF cancel its reservation 입니다 왜 취소했느냐 취소한 일을 묻고 있었는데 이것도 확 본문을 열심히 찾으셨다면 안 나오셨을 거예요 아까 제가 초원에 있었지만 묻지도 않았는데 또 얘기합니다 Due to 뭐 때문에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우리 재단이 할 수 없을 것 같아 주치했을 것 같아 이 행사를 주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비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돈이 든 거기 때문에 얘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아 그래 그 행사 예약을 했다 취소하려면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닌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매니도 아니고요 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식에 의거하지 마시고 본문에 잘 매칭하셔서 찾아가시는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그냥 아 그냥 익스펜스 쓰면 되죠 꼭 이렇게 단어를 바꿔 쓰는 겁니다 비용이라는 뜻이고요 예상치 못한 입니다 같은 명령으로 B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우리가 해설 강의는 하지만 앞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Parts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이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었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공부하실 때 틀렸을 때 그 문제 틀렸을 때 정답을 좀 정리를 좀 많이 해두세요 그래서 이 문장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서 답이 됐었지 얘를 떠올리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노트에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것을 정리해 두시면 또 많이 보시게 되면 문제 풀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Part 7이 그래요 나오는 내용이 좀 비슷하거든요 맨날 행사나 회사 관련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하니까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라는 개량도 기억해 두세요 자 80번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게 보셨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브로우셱은 뭐고 간에 금액이나 비용이 등장하게 되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숫자나 대문자가 보이게 되면 답의 근거를 자주 갖고 오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쳐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쳤다면 25달러 그리고 50달러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25달러는 아까 30일 더 훨씬 많이 남았을 때 취소하면 25달러고 30일 그 전으로 남았을 때는 50달러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두 번째 질문 보시게 되면 쓴 날짜가 6월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비용 때문에 취소하는데 이에 따라서 취소합니다 예약을요 언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 이때를 위해서 11월달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약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6월달에 취소하려고 합니다 30일보다 훨씬 많이 남았기 때문에 50달러는 아니고요 25달러로 결정하셔야겠죠 이렇게 연결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중 질문입니다 자 이중 질문은 아무래도 두 개가 나올 텐데 두 번째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길고 자세히 보시라고 할 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가볼게요 또 질문 유형을 봤더니 지금 리포트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이 나올 것이고 그에 관해서 이메일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인지하시고요 가볼게요 자 보고서입니다 뭐 회사 이름 나와 있고 산복이 보고서입니다 준비한 사람 이름도 나와 있으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 쭉쭉 나와 있는데 들어가는 소개글이 있죠 소개글은 말 그대로 이 보고서의 주제 목적 내용일 거기 때문에 좀 읽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읽어봤더니 자 이어지는 것은 어떤 개요래요 뭐에 대한 개요냐면 도마스틱 앤 인터내셔널 어떤 국내 국외까지의 3분기 판매기하고 있고 제품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것들을 얘기해주는 그런 보고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디에 회계감사다죠 회계감사다 판매 수치가 이용 가능할 거래 다음 주 말에 그래서 at which point 그 시점에 내가 적절한 세부사항을 추가할 것이고 만들 것이다 공식 보고서를 아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그 개요일 것이고 다음 주에 또 제대로 만들겠구나 그때 주지 왜 벌써 주냐 죄송합니다 그런 뉘앙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카테고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대신 보시게 되면 뭐 좋았다 나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accounting software 회계 소프트웨어는요 음 처절에 좀 중요한 표현 나오네요 we are on track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어 우리 진행 중이야 뭐 하는 거 파는 거 기록적인 수의 유닛을 in this category면 이 카테고리 회계 프로그램이죠 여기 좀 잘 팔리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어디에서 국내적으로기 때문에 화자가 말한 이 지역 이 국내에서 잘 팔리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반면 그 뒤로 갔더니 판매 호주나 호주에 있는 판매는 남아있대 주로 똑같이 뭐 잘 되지도 않고 안 되지도 않고 똑같고 그 다음에 영국과 아일랜드는 회복했대요 뭐 안 좋았나 보죠 회복했냐면 슬라이드 다운턴 침체가 좀 있었는데 회복하고 있고 2분기 동안 침체가 있었고 지금 3분기는 좀 좋아지고 있다 좋아진 채로 마무리 짓고 있다 정도로 계속 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눈에 드는 것은 지역명을 좀 던져줬는데 이 국내적으로라고 했는데 국내가 지금 어디지 이건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뒷까지 읽어봤더니 자 급여소프트웨어 얘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 판매가 좀 낮았대요 조금리 어디서 여기 이 뉴질랜드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걸로 연관성이 있겠죠 아까 국내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지금 여기는 국내가 그냥 여기라고 했는데 여기가 뉴질랜드니까 음 말한 이 화자는 지금 뉴질랜드에 있는 거구나 라고 증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좋았고 나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뒤에 보시게 되면 이런 거 그죠 Y 같은 경우는 동안에도 있지만 반면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는 조금 그게 좀 낮았는데 국제 판매는 Remain Stable 안정적으로 남아있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목입니다 배송 추적 소프트웨어 갖고 있는데 이것도 앞부분에 뭘 던져주고 있어요 자 비록 주요 투자가 있는데 어떻게냐면 Customer Support Capability니까 고객 지원 어떤 능력들에 대해서 어떤 그 뭐 회사에 사는 그런 고객 지원 관련해서 업무에 대해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There was a significant drop 하락이 있었대요 어디 하락에? 국내 판매 이제 국내가 어딘지 알겠죠? 뉴질랜드에서 잘 안 팔렸는 국제 트렌드는 월 시밀러 비슷했대요 안 팔렸던 소리죠 근데 With the exception of Australia exception은 예외라는 뜻이니까 호시는 예외였었고 국제적으로도 좀 잘 안 됐다 정도로 짐작해지는 그런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투자 많이 했어 잘 안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메일 마케팅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자 Sales in a local newsland입니다 하 참 얘 좀 그죠 이 분이 투르 브리지시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단어를 다양하게 쓰는 어떤 어휘력을 좀 자랑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도메스틱하고 로컬도 나왔고요 또 뭐 히어까지 나왔기 때문에 로컬은 지역의 근처이니까 걔가 사는 그 구역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뉴질랜드 마켓이 월 언더 라이즈니까 상승 중이어서 상승했습니다 와일 또 나왔죠 와일은 동안에도 있지만 반면에도 있다 인지하시고요 인 오스트리아에서는 they remain flat 똑같이 남아있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좀 상승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나오네요 영국과 그리고 아일랜드에서는 우리가 봤는데 또 상승을 봤어 during the first quarter 첫 분개는 그리고 이어졌는데 급속한 또 감소가 있었대 그래서 좀 힘들겠네요 이분도 그죠 보고서 쓰기가 여기는 오르고 저거는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복잡할 텐데 어쩐까 그렇게 전달을 해주는 어떤 개요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중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 두 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했던 보고서 관련해서 이메일에 갈 거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단일 질문 챙겨 보셔야 됩니다 단일 질문에서 제가 이메일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보내고 받은 사람을 봤더니 아까 주소주의라고 했죠 똑같은 회사입니다 똑같은 회사에서 주고받는 이메일일 것 같고요 받는 사람이 나와있는 아까 봤던 트루 브레지스니까 보고서 쓴 사람에게 누가 이메일을 보내는 거고요 보내는 사람이 좀 추가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날짜도 주위에서 보라고 했었고요 제목 봤더니 판매의 수치가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Thank you for standing 보내줘서 고마워 아까 강조했던 겁니다 동명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낼 게 아니라 보낸 거 보낸 거 고마워 Over the third quarter sales report입니다 3분기 판매 수치에 대해서 보내줘서 고마워 이라고 했고 One thing we need to figure out is why 블라블라 자 해석해 보면 이렇게 묶으셔야겠네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Why 우리 판매인데 Why our sales of 아노메라 소프트웨어 have been disappointing in most markets입니다 고의명사 등장을 했고요 아노메라 볼 수 있는데 아까 첫 질문에서 보고서 얘기했었지만 명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무슨 소프트웨어인지 모르겠어요 어저간에 그 소프트웨어가 판매가 실망적이었었대 말 그대로 안 좋았다는 소리죠 대부분의 시장에서 Despite 이건 아까 나왔던 표현인데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The fact that 무슨 사실이 있는데 무슨 사실을 우리가 끌어올렸대요 자금 지원을 For our call center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콜센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금 지원을 끌어올렸대요 말 그대로 투자했는데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획 판매가 안 좋니 라고 물어보는 그런 이메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아까 우리 첫 번째 보고서에서 뭔가 그죠 그 투자를 했는데 메이저 투자를 했는데 안 된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 풀 때 매칭을 잘 시켜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합니다 As you know 네가 아는 것처럼 Lack of adequate telephone support입니다 뭔가 부족한데 뭐가 부족하냐면 적절한 전화 지원에 부족이 was common complaint 공통적인 불평사항이었대요 말 그대로 뭔가 좀 고객 서비스 관련해서 좀 부족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거야 근데 그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잘 안 팔린 거지 그러면 첫 주문에서 잡았던 그 지원 부분 투자 부분 좀 연계해가지고 좀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 계속 이어가셔야 됩니다 자 계속합니다 News of our improved support service hasn't calculated in this market yet 계속해서 계속해보면 아직 이 시장에 우리가 증진된 어떤 증가된 지원이 서비스 된 지원이 아직 계산이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다음 단계로서 내가 제안하는 데 보내줄래? 한번 보내볼까? Mass email을 대량의 email을 보내보자 뭐 하기 위해서? To let our customers know 우리 고객이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알게? We have a large staff ready to help them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많은 직원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좀 알려주기 위해서 대량의 email을 좀 발송해보자 요즘은 그러면 안 될 텐데 이제 그렇고요 계속합니다 We could have done 우리는 그리고 나서 트랙 추적해볼 수 있을 거야 number of incoming course 다시 이제 고객이 보고 돌려주는 전화의 수를 추적해볼 수 있고 보기 위해서 뭘 봐요 The email blast had any impact 대량 email이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What are your thoughts? 네 생각이 어때? 라고 마무리 짓는 그런 내용의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번호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보고서에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가봤더니 이 사람이 그 후에 뭘 할 건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아까 단일 지문에서도 강조드렸지만 이 사람이 이 회사가 이 단체가 다음에 뭘 할 거냐 이게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나오는 내용으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소개 부분에서 이건 단지 대외일 뿐이야 아 그리고 회계감사 끝나면 수출 포함해서 완전한 거 보내줄게 라고 했으니까 그 탈 곳은 회계감사 끝난 그 내용 가지고 완벽하게 보고서를 완료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finalized report로 답을 골라주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어디에서 어디에서 너바스 어카운팅 소프트웨어가 가장 유명했느냐 요겁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하다 얘기는 없었습니다 아까 우리 뭐 천천히 좀 읽어봤었지만 잘 팔리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한 가지 나왔던 표현이 요거 기억나세요? 어카운팅 소프트웨어에서 요거 보이세요? The record number of units입니다 그래서 기록적인 수의 유닛이 이 카테고리에서 팔렸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잘 팔린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 뒤에 내용은 뭔가 회복했다든지 조금 좋았다든지 똑같다 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가장 잘 팔린 것은 예를 보셔야겠죠 근데 지금 얘가 묻는 것은 그 소프트웨어 묻는 게 아니고 그게 어디에서 팔렸냐 어디에서 제일 많이 팔렸냐 있는데 아까 여기 보셨겠지만 도메스컬리 국내적으로 제일 많이 팔렸다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짐작하셨겠지만 그 국내가 어디냐 두 번째 페이로리에 있었잖아요 slightly here in 뉴질랜드이기 때문에 국내가 바로 여기 뉴질랜드였습니다 제일 잘 팔린 곳은 뉴질랜드니까 예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What does the report mention about? 보고서가 무엇을 언급하고 있느냐 너바사의 판매 오스트라리아에서 그래서 이거는 명확히 지명을 지진해 줬기 때문에 얘가 나온 부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에서 어카운팅 소프트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판매는 남아있어 왔다 어떻게? 거의 똑같게 주로 똑같게 남아있었고 그 다음에 이메일 마킹도 가시게 되면 여기 지역이 나와 있는데 리메인 플랫 거의 똑같이 남아있다기 때문에 거의 여기는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서 결정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대개 대부분 바뀌지 않았다 from the previous quarter로부터 이전의 quarter로부터 이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뒤로 결정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4번입니다 What kind of software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어떤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is anoman하냐 아까 이 고의명사가 본문에 등장을 했었는데요 두 번째 질문에 뭔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소프트인지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되는데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아니 두 번째 질문 먼저 두 번째 질문에서 뭐가 났었냐면 아노멜의 얘기가 나오면서 어디 있었죠? 여기 있는데 이게 왜 안 팔릴까? 그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했고 그 뒤에 despite 뭐일지라도 뭐임에도 불구하고 안 팔리는 거지? 그 뒤에 봤더니 더 팩트 사실 무슨 사실? 우리가 끌어올렸어 뭐? 자금 지원하는 거 어쩌고 저쩌고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투자했는데 왜 아노멜의 얘기가 안 팔리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돌아가시게 되면 투자가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 쉰먼 트래킹 소프트에서 despite a major investment in our customer support capability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부분은 여기 쉰먼 트래킹 소프트였었고 이게 안 팔리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노멜의 얘기는 이 소프트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계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첫 질문에 얘기해 드렸었는데요 이중지문 문제가 다섯 개가 나오게 된다면 무조건은 아니지만 한 세 번째 줌 네 번째 문제에서는 연계가 잘 나온다 꼭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더럽다 스타가 무엇을 하는 것을 원하느냐 정도로 짐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끝부분에 잘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보고 돌아오는 전화를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메일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좀 알아보자 맨날 얘기 때문에 이게 답이었고요 더 잘 커뮤니케트 하는 거 서비스에 대해서 이메일을 보내보고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D로 결정해 주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3중 지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요 2, 3중 지문은 두 페이지 안에 지문 두 개나 세 개가 들어갈 것이고 문제 다섯 개 보기까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길어질 수가 없다 게다가 지문이 세 개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한 개의 지문은 되게 짧은 지문이에요 네 줄 다섯 줄 이게 단일 지문 문제였던 되게 기쁘셨겠죠 짧으니까 그래서 짧은 게 세 개 있기 때문에 결코 어렵지 않다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연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연기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를 느껴가는 게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3중이 좀 어려워서 영상이 지금 이목을 넘겨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풀어보시면서 어떻게 풀지를 방향을 잘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시면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직업 광고가 있고요 그리고 공지가 있고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연관성이 있겠지만 기쁜 소식은 아무리 연기 문제가 나와도 세 개의 지문을 다 연기하고는 이런 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지문 1, 2 지문 2, 3 지문 1, 3 지문 1, 3을 연기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인지하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요 직업 광고가 나와 있는데 자 헬프 원티드니까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풀타임 캐슈어가 요구되는데요 어디에요? 새로운 향신료 가게가 있는데 이 고의명사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 가볼게요 식료품점이나 소매 가게 경험이 요구됩니다 직원 뽑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Must be available 이용 가능하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available는 사물을 꾸미면 이용 가능한 이고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보통 여유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요 언제요? 우리 그랜드 오프닝이 다음 달에 있는데 그때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굳이 또 날짜를 얘기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 3, 6 지문입니까? 두 번째 지문 나올 수 있겠구나 진박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직원 할인도 있나 봐요 근데 직원 할인은 이용 가능합니다 뭐 후에? 4개월 후에 이 직업을 한 지 4개월 후에 직원 할인만 받고 그만두면 안 되니까 4개월 근무해줘야 직원 할인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보내주세요 CV 이력서와 그리고 자기소개서 어디로? 이 고의명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 주소와 날짜까지 나와있으니까 매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지문입니다 공지문인데요 아까 봤던 그 명칭이 나왔기 때문에 기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충 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그거 그랜드 오프닝 등장을 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3월 7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걔가 아까 뽑혔으면 그 지원한 사이에 뽑혔으면 3월 7일 일 시작하겠구나 인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프리 페퍼컨 후추 샘플러가 샘플 후추가 50명한테 주어진대요 고객한테 선착순 50명 주니까 빨리 가가지고 후추도 좀 받아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땡땡땡땡 나와가지고 일단 얘들이 무엇을 팔고 무엇을 제공하는지 언급이 나와있으니까 뭔지 풀 때 사실 매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에 여러 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세부상 물론 중요하겠지만 뒷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Let us help you enjoy a full and flavorful life 니가 좀 즐길 수 있게끔 우리는 좀 해줘 말 그대로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서비스 해주고 싶으니까 많이 좀 참여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의 문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이메일입니다 자 이메일은 보내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제가 뭐냐 제목이 뭐냐면 기프트백입니다 선물 가방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뭐 무료 후추 샘플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짐작하시고 계속 갑니다 3월 3일입니다 날짜가 두 지문에 다 등장을 했었고 그랜드 오프닝이 3월 7일이었기 때문에 4일 전에 보내는 그런 이메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 씨 보세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 기쁘네요 니가 할 수 있게 되어서 뭐를 도와줄 수 있게 되어서 언제 어디에서 가게 해서요 언제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오픈하기 전에 내가 도와줄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요 공식 오픈은 3월 7일이니까 3일에 보내고 있으니까 전에 도와주는구나 짐작하시고요 자 언제 We open for business 우리가 열 때요 너는요 We work 일할 겁니다 full-time으로서 as a cashier입니다 첫 지문에 좀 체크하면서 넘어가셨겠죠 첫 지문에 cashier를 뽑고 있었고 그리고 full-time cashier는 그랜드 오프닝 할 때부터 같이 일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는 3월 7일 일할 수 있는 애구나 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합니다 유감이에요 내가 not be there will not be there 거기 없을 겁니다 내일 내일이요 언제 you arrive 니가 도착할 때 7일 개선 전에 미리 4일에 모여서 일을 하나 보죠 또 스토어 매니저 조씨가 we'll let you in 넌 들어가게 해줄 거니까 내가 없더라도 잘 들어오면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명료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일질문 강의도 꼭 챙겨보시기 바리고요 명료문은 파트문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please begin assembling 어떤 뭐 조립이나 모으는 것들을 계속 하래요 the gift bag이니까 선물 가방을 줘야 되는데 그걸 조립을 시작을 해라 얘기를 하고 있고 the pepper cone sampler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후추 샘플러를 뭐 종합세트 같은 것들을 줄 건데 그거 조립을 해라 얘기를 하고 있고 각각의 가방은요 포함해야 된대요 다음에 타입들이요 무슨 타입 이거저거 타입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요거는 뭐 수찬이네요 수찬 그죠 수찬 타입의 어떤 그런 후추 같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그리고 put each sample 각 샘플을 넣으세요 무슨 샘플이요 후추 샘플이요 어디에요 클리어 어떤 깨끗한 플라스틱 바이얼이니까 플라스틱 병이 있는데 거기에 후추를 잘 넣어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팩 포장하세요 6개의 바이얼 6개의 병을 어디에 레드 페이퍼 가방에다가 집어 넣어라 얘기를 하고 있고 어 라벨이 붙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린 50개의 가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어 삼착순 50명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50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be sure to put our port melbourne herb and spices business card 명함도 각 가방에 다 집어 넣어라 into each paper bag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if you have any question 질문 갖고 있으면은 어 저한테 물어보면 된다로 마무리 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드렸는데요 일단은 질문이 3개고 분명히 연관성이 있어 대충 추론해 보면 일단은 캐시어를 뽑는 광고가 나왔었고 그리고 오픈하는 일정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오픈 전에 뽑힌 캐시어한테 업무를 지시하는 그런 이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중 지문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게 이어졌고요 여러분 혹시 공부하실 때 내가 아무리 독해력이 좀 뛰어놔도 지문 한 개 읽고 세 번째 지금까지 읽다 보면은 첫 번째 지문이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공부할 때는 한글로 한 4글자에서 한 6글자까지는 유학을 옆에 좀 적어두시면 기억이 잘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캐시어 모집 그리고 뭐 오픈 행사 그리고 업무 전달 정도로 적어두시게 되면 문제 풀 때도 좀 줄거리 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유학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86번은요 광고에 대해서 직업 광고에 대해서 광고된 직업이죠 광고된 직업에 대해서 언급된 게 뭐냐기 때문에 첫 번째 지문을 잘 매칭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결정하셔도 되는데 일단 지울 거 지워볼게요 일단은 관리지생이 아니었습니다 KC호 뽑는 거기 때문에 지우셔야 되고요 Part-time도 아니었죠 첫 부분에서 Full-time 얘기했기 때문에 지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D를 보시게 되면 C부터 가겠네요 4month 포지션인데 4개월짜리 시책이냐 분명 4month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단일 지문 가기 때부터 이해했었지만 본문에 나왔던 나랑 그대로 보기에 나오면 오히려 5달 확률이 높다 기억하셔서 4개월 시책은 아닙니다 Full-time을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5답이었고요 정답은 예가답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단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지문에 아까 직원 할인 얘기했었었고요 직원 할인이 여기 있는데 직원 할인이 이용 가능하다 4개월 후에 4개월 근무하면 그 이후에 직원 할인이 된다 이거기 때문에 직원 할인이 포함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4개월짜리 얘기는 없습니다 C를 지우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순간이 오니까 조금 애매하실 때는 좀 명확히 답이 떨어지는 걸로 결정하셔야지 둘 다 애매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C는 지우시고 D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What will some customers receive? 그래서 무엇을 몇몇 고객들이 받느냐 선물로써 가이클랜드 오프닝 때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후추, 후추 그죠? 후추 샘플러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좀 직역하면 모음이고요 의역하면 후추 세트로 보셔서 C를 주는 거니까 얘로 결정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또 지정해줬죠 이메일입니다 세 번째 이메일에 목적을 묻고 있기 때문에 목적을 잘 찾으면 될 것 같은데 단일 지문 강의일 때 그런 얘기 했었죠 목적 문제는 첫 단락이 주로 나오긴 해요 그런데 만약에 첫 단락을 읽었는데 목적이 안 나와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다 읽고 전체 내용을 출원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전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메일은요 꼼꼼히 읽고 나면 결국 뭐뭐 해라 병에 넣고 포장해라 지시하는 거기 때문에 지상으로서 B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직원에게 지상들을 전달하는 거 이게 답이었으니까 결정을 잘 하시길 바라고요 자 89번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암시된 게 뭐냐라고 했었는데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매칭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계 문제예요 연계 문제인데 이중 지문도 연계가 중요했었겠지만 3중도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지문 3개를 다 연계하고 나오지 않으니까 지문 1, 2나 2, 3이나 1, 3을 연계할 것이다 자 지문 1에서 풀타임 직원을 뽑는데 필요한 게 뭐였었냐면 그로스리 신용품점이나 또는 소매 가게에서 일했던 경험이 요구됩니다 라고 했었는데 세 번째 이메일에서 이 사람에게 기쁘다 같이 일하게 돼서 이거 좀 해줄래? 얘는 뽑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다 충족시킨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소매에 관련 경험이 있었겠구나 라고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계 문제로 결정하는 문제니까 잘 고르시길 바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런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과 요 문장과 요 문장을 연계해서 이렇게 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를 정리를 꼭 해두세요 그래서 요 문장 적어놓고 요 문장 적어놓고 이 내용 때문에 요렇게 답으로 됐었구나를 떠올리면서 많이 읽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니까 꼭 노트를 정답 노트를 세븐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꼭 기억하실 바랍니다 네 90번입니다 90번은 의문사가 웬이기 때문에 시기를 묻는 거고요 언제 미스 테네스 씨가 캐시오로스 일을 시작할 것이냐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요것도 연계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아까 두 번째 질문 먼저 보시게 되면 그랜드 오프닝이 3월 7일이었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서 뭐 이것저것 필요한데 우리가 그랜드 오프닝이 다음 달에 있는데 Must be available to start on our grand opening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3월 7일부터 일을 하겠구나라는 맥락으로 답을 D로 굴러주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3인 질문입니다 요건 조금 뭐랄까 반가운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실사에서 많이 보는 질문이 있고요 일단 블로그 포스팅 글이 하나 있고 그리고 기사 글이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 포스팅입니다 블로그 주소 나와 있고요 날짜까지 나와 있는데 Calling Mariner라는 고유명사가 있는데 그게 예상되어집니다 발표되는 것으로 이 날짜에 뭐에 맞춰서 어떤 고류에 맞춰서인데 뭐에 고르냐면 헨리 어월드는 어떤 시상식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 영화가 발표가 예상되고 있고 그 영화는요 원래 나오기로 했었대요 6월 달에 근데 고생했나봐요 여러가지 셋백 곤란 때문에 자 처음에 이 고의명사 이 사람이 문제가 또 뭐였었냐면 이 사람이 Step into Replace 교체가 됐나보죠 이 사람을 감독으로서 교체가 됐고 그리고 나서 몇몇 예상치 못한 Rainy Weather가 있었대요 비가 많이 왔었고 영화 촬영하는 장소에 프랑스에 많이 비가 와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다 얘기를 하고 있었고 비가 오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 자 One of the Actors 배우 중에 한 명인 Rising Star 이 사람이 모루스가 이 사람이 Discovered a Death 발견했는데 그녀의 모든 의상이요 물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사용할 수 없었다 여기 또 문제점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합니다 워드로브는 그냥 의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상 스태프가 그래서 할 일이 되게 많아서 고치고 막 해가지고 약간 좀 오래 걸렸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필름 클립은 I've seen 내가 봤던 게 그러나 그러나 Look great This is one movie I plan to see 너무 훌륭했고 내가 볼 영화라는 것을 내가 얘기할 수 있다 라고 블로그에다가 글 쓰신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포스팅 홍보까지 하나요 다음 포스팅에는 내가 얘기할 게 최신 액션 무비 블라블라가 있는데 액션 무비구나 그게 지금 중국에 찍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계속해서 블로그 봐줘 라고 마무리 짓는 블로그 포스팅 글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사문이었었는데 일단은 당연히 기사문이지만 영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영화랑 연관성이 있겠죠 계속 갑니다 자 킴버 시네마라는 이 극장명이 있는데요 이 극장이 재오픈을 한대요 오늘 뭐 후에 8개월에 개조를 했는데 그거 이제 개조하고 이제 여는 거죠 자 기념하기 위해서 그 극장이요 보여줄 거래요 세계의 새로운 무비인데 그 새로운 무비 중에 뭘 포함하고 있냐면 저 스릴러 콜링 마리나 첫 질문에 나왔던 그 영화입니다 그걸 포함하고 있고 admission 입장료는요 will be half price 반가격일 거래요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반가격이니까 빨리 와서 봐라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기사문이 될 것 같고 계속하겠습니다 매니저 그 극장의 매니저겠죠 필리필 씨가 말했는데 그녀가 기쁘대요 뭘 해서 극장이 다시 열게 돼서 기쁘고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대요 다른 사업체들이 이 지역에 있는 사업체들이 사업체들이 a pleased also 또한 기쁠 거라고 그래서 뭐 극장이면 그 지역이 좀 큰 데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뭐 공사하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 극장이 그 극장이 다시 오픈하면서 주변 지역 상거도 살아나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드 디투어드 우회의 도로가 되겠죠 그리고 컨스트럭션 비하클 공사 차량들이 이 파킹 에리아가 made it difficult to get into 쇼핑 센터에 들어오는 좀 방해를 해왔었기 때문에 불편했었는데 이제 리어폰 하니까 지역 근처도 좋아하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어떤 특정 카페의 소유주인 이 엔조 씨가 엔조 씨가 말했는데 비즈니스가 was slow 좀 느렸대요 안 좋았다는 소리죠 그리고 언제 동안에 안 좋았냐 공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 좀 안 좋았었다 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그가 결심까지 했대요 뭐 하기로 good time 좋은 시간이라고 뭐 하는 게 임시적으로 닫는 게 뭐를요 그의 어떤 이탈리안 레스토로 닫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불편했었다 반응법이 아닐까 어쨌든 장난이고요 어쨌거나 뭐 이렇게 해서 닫기도 했었다 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조하기 위해서 닫았대요 뭘 개조해야 키친을 그리고 설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오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합니다 그와 그리고 그 부소유주인 이 조한나 씨가 예상한대요 보는 것을 붐 다시 붐이 일어난 걸 예상하고 있고 사업에서 붐이요 계속합니다 고용도 할 거래요 추가 스태프를요 now that 임으로라는 뜻이죠 they have re-opened 했기 때문에 새로운 직원도 뽑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결국 개조 끝났고 잘 뭐 붐이 일어나고 있다 정도의 기사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인데 이것도 보내고 받는 사람을 볼게요 자 받는 사람은 starmail.com이니까 일반 개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내는 사람도 뭐 주인 메일이면 일반 개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확인하시고요 제목이 뭐냐 new start입니다 새로운 뭔가 시작을 하는 이메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연계성이 있겠죠 그러면 아까 두 번째 이메일에서 개조 끝나가지고 뭐 음식은 닫았는데 뭐 다시 열고 직원 뽑고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성이 있겠구나 짐작해 주시고요 자 웬디씨 보세요 It was nice to meet you 너를 봐서 굉장히 반가웠었고 내가 너를 우리 직원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요 계획을 했었대요 무슨 계획? 네가 시작하는 거 일을 요 날짜에 but 그러나 since you last spoke to him we've seen increase in reservation 그래서 요 날짜 시작을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또 많은 어떤 주문의 증가나 무슨 증가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예약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에요 에브리 테이블이 모두 다 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Could you possibly start? 너 시작할 수 있겠니? 이번 주에 시작할 수 있겠니? 예약 좀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알려줘 네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때 좀 빨리 알려줘라 마무리 짓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거져주는 건데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스킬은 아니고요 3중 지문의 첫 번째 문제는 주로 첫 번째 질문에 답이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문제니까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잘 찾아보시는데 첫 번째 블로그 포스팅의 제목은 영화 홍보였었죠 영화가 참 좋았고 내가 꼭 볼 것이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매칭하시고요 답은 B였었고 어떤 영화에 대한 뉴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B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단어 등장하고 있지만 주된 내용은 영화에 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B로 결정해주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자 92번입니다 What does the blog post suggest about 그래서 그 포스팅된 글이 무엇을 암시하느냐 요거 썼는데 요거 조금 잘 보셨어야 됐어요 뭐냐면 지문에서 뭔가 그 영화가 원래 미리 오픈이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감독도 바뀌었고 그리고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옷도 좀 망가지고 그런 얘기 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답은 일단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워드러브가 아까 의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의상이 영어의 의상이 had to be replaced입니다 아까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가 와가지고 워드러브 스태프가 뭔가 좀 일을 했어야 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스텀 의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매칭할 수 있는 게 D밖에 없습니다 물론 똑같은 러브가 들어가 있긴 했었지만 내용상 맞는 게 얘밖에 없기 때문에 결정하셔야 되고요 날씨 얘기 맞긴 하지만 비행지는 나오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중요한 건 아니었었고 그녀가 태어난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얘기한 것은 비가 와가지고 의상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니까 답은 D로 결정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93번입니다 자 킴버 시네마에 관해서 언급한 게 뭐냐 그 기사가 얘기했었는데 일단 뭐 기사문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사문 첫 번에 뭐가 나오냐면 킴버 시네마가 8개월의 개조 후에 재오픈을 하는데 그 극장이 보여줄 거래요 세계의 새로운 영화를 그 영화가 뭐냐 이 콜링 마리나가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콜링 마리나 보여주는구나 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 내용이 뭐였었죠 콜링 마리나가 뭔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계속 뒤로 밀렸는데 그 영화를 이제서야 킴버 시네마에서 오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표현된 것이 D였었고요 자 그 극장이 보여줄 것이다 영화 무슨 영화 경험한 영화 뭐를 생산지연들 여기 맞기 때문에 D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혹시 공부하시다 만나게 되면 반드시 노트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과 이 문장 내용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서 답이 되는구나 를 떠올리시면서 많이 읽어보시게 되면 시험장 가셔도 답을 잘 고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94번입니다 기사라고 지식해줬고요 기사에서 로리타 씨가 무엇을 언급하느냐 그의 사업체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엔주 씨네요 이 사람이 로사 카페 소유주인데 말했고요 그 사업체가 좀 느려졌대 뭐하는 동안에 공사가 진행 중 동안에 사실은 그가 결심했대 좋은 시간이라고 임시적으로 닫는 거 이탈리아는 레스토랑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칭은 이걸로 될 거고요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닫혀졌다 이런 이야기니까 사업체가 일 거고요 그게 닫혀진 거고 브리프는 간략한 간단이니까 잠시 닫힌 거로써 이걸로 매칭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95번입니다 What does Mrs. Stace request that Miss Joe do 일단 요청사항 문제가 맞고요 뭘 하라고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름을 좀 보셨다면 마지막 이메일의 요청사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메일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원래 언제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주문이 증가해가지고 이야기 꽉 찼다 그래서 Could you possibly start this week 이번 주에 시작할 수 있겠니 좀 더 빨리 시작할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합이 썼고요 이를 시작하는 걸 요청하죠 Earlier than expect 예상된 것보다 더 일찍 요거니까 C로 매칭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3중 지문 출발하겠습니다 자 3중이고 3개도 있죠 전단지 양식 그리고 이메일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매칭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단지를 보시게 되면 어떤 공학 리그인데요 토목공학 리그를 홍보하는 그런 전단지였었고 읽어봤더니 장소 나와 있고요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고 있고 날짜 나와 있고 그리고 컴퍼러스 테마가 지속가능한 공학을 주제로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날짜가 나와 있는데 제출 날짜가 요 날이고요 수락 날짜가 요 날이고 그리고 풀 페이퍼 서미션이니까 완전한 어떤 그런 논문 제출 날짜는 요 날짜리구나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서 제출에 중요한 명령문이 나오죠 제출하세요 이 제안서를 200에 300자로 그리고 웹사이트에 주소 나와 있고 그리고 요구되는 제안서 태블릿 견본은 이용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다운로드가 그래서 요 사이트 가시면 견본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보고 제안 제출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돈 얘기 나오네요 그죠? 요금 나오는데 등록 날짜가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요금 여러 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사실 뭐 그렇습니다 그 양식 같은데 금액이 뭐 내게 얘기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토익 문제 풀고 있기 때문에 또 선택지가 내게일 거니까 잘 보시고 full attendee 완전한 참석자는 450 금액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early registration이잖아요 그래서 사전 등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전 등록 금액이 나와 있고 표준 등록 요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자 present일 경우에는 요 금액이고요 그리고 대학교 학생일 경우에는 더 더 싸게 제거는 그런 금액으로 잘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양식입니다 요 주소를 좀 눈여겨보셨다면 아까 첫째 번에 나왔던 그 네가 제출할 때 나왔던 사이트 주소랑 거의 같은 주소고요 여기다 제출할 때 양식을 작성하는 거죠 이름 봤더니 울리 노악씨가 나와 있고 회사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심 분야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메일 주소 나와 있고 주소 또 여기 또 눈에 띄 게 하나 있는데 웰컴 기프트가 있나봐요 그게 티셔츠와 가방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가방을 원하는 거구나 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액이 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어떤 유형에 따라서 금액이 달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거구나 짐작할 수 있었던 그런 양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메일입니다 받는 사람이 울리 노악씨고요 보내는 사람이 그 호텔 호텔이 아까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호텔 카르 호텔의 예약 부서에서 보내는 그런 메일이고요 그 다음에 날짜 나와 있고 그 제목을 봤더니 RE가 보이시죠 RE는 보통 답장이기 때문에 먼저 노악씨가 호텔에 뭔가 문의를 한 거죠 근데 호텔에서 답장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원래 제목 그대로 남아있고 앞에 자동적으로 위기가 붙었구나 그렇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악씨 보세요 예약해서 고마워요 예약을 했구나 거기에 그리고 To answer your question 네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 호텔은 위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자크라타 심장부에 중심부에 있단 소리고요 둘러싸여 있대요 퍼플드 레스토랑 유명한 음식점과 어떤 야간에 가실 많은 곳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Right across 바로 맞은편에 있대요 거리 바로 맞은편에 어디로부터 엔지니어링 컨퍼런스가 벌어지는 그곳에서 바로 맞은편 거리에 있단 소리고요 또 중요한 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You will need to arrange for transportation from the airport to a hotel 나왔는데 Orange는 아까 우리가 뭐 단일 지문이나 또 많이 나왔던 표현이고 나열 배열보다는 마련하다 준비하도록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가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운송수단을 어디로부터 공항으로부터 호텔까지는 근데 But 그러나 Not to Not to the conference 컨퍼런스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 매일 왜? 바로 맞은편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명령문입니다 Please let me know 알려줘 네가 어떤 다른 질문을 갖고 있는지 널 보는 걸 학습고대한다로 마무리 지는 그런 호텔 보내는 그런 이메일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What does the flyer indicate about the conference? 전단지에서 회의에 대해서 말한 게 뭐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가 눈에 띄겠지만 이런 것도 함정이네요 아까 숫자가 나오거든요 200에서 300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더 기억나지 빨리 찍어라 하시겠지만 절대로 읽고 나서 내 기억력에 의존하지 마세요 그리고 배경 지식에 의존하지 마시고 본분에서 찾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나와 있었고 본문 안에 이렇게 디너, 뱅킷 연회도 언급이 되었을 때 명확히 나온 걸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D로 결정하셔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함정인데요 자카르타에서 벌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눈에 띄는 것은 이치어입니다 매년이기 때문에 매년 자카르타에서 벌어지냐 있었는데 아까 첫 질문 가시게 되면 이런 거 있었습니다 올해의 위치 올해의 위치가 어디냐 이번에는 자카르타이기 때문에 또 매년이라는 얘기는 없었고 올해는 자카르타이니까 매년 거기서 벌어지는 건 아니구나 하셔서 오답으로 소관원 문제였으니까 잘 지우셨길 바라고요 답은 D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97번입니다 일단 좀 질문이 길긴 하니까 좀 읽어볼게요 언제 이건 지우셔도 됩니다 읽 것 같으니까 그게 뭐 상관이 없고요 언제 발표자들이 통지 받을 것이냐 그들의 제안서들이 수락될 것인지 아닌지를 이게 막 수락 날짜를 좀 알아야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날짜 보시게 되면 제출 날짜가 요 날이었었고요 수락 날짜가 요 날이기 때문에 매칭하셔서 바로 결정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노확시 요사삼치에 관해서 암시된 게 뭐냐를 매칭할 수 있었는데 아까 우리 봤던 숫자나 금액 같은 거 체크를 잘 해두셨다면 매칭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에서 발표자는 금액이 요금액 두 번째 질문에서 노확시가 등록한 요금이 요 금액이거든요 똑같잖아요 노확시가 등록한 것은 요금액이기 때문에 노확시가 발표자였구나 라고 진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A가 답이었었고 He가 노확시죠 노확시가 발표할 겁니다 회의에서 이렇게 진명하게 해주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99번입니다 Why it is missed and worse 가 이메일이 이메일 보낸 목적을 묻고 있는 그런 맥락이었었고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이메일을 지정해줬기 때문에 이메일 첫 부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었네요 여기 보이시나요 투부정사가 문장 앞에서 콤머하게 쓰게 되면 해석을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하거든요 해석 어떻게 해요 너의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기 때문에 바로 그냥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리스폰 투가 동의어가 엔소기 때문에 잘 매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번입니다 마지막 질문에 등장을 했었던 등장을 했었던 그 호텔입니다 호텔 카아르 호텔이요 그거에 대해서 암시된 게 뭐냐 이걸 썼는데 이것저것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에 호텔이 나오긴 합니다 뭐냐면 여기 여기 있었죠 이 호텔인데 이거는 카아르가 아니거든 근데 세 번째 질문을 가시게 되면 지문에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호텔이 자카르타의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로 둘러싸여져 있냐 음식점과 나잇스파이지 둘러싸여져 있고 너는 will be right across 바로 맞은편이야 어디 바로 맞은편 엔지니어링 컨퍼런스가 있는 바로 맞은편이 있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요거죠 그래서 첫 질문에서 컨퍼런스가 이 호텔에서 벌어지는데 우리가 묵는 그 카아르 호텔은 바로 맞은편에 있거든 그래서 같은 거리 있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예로 연계해서 골라주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파워 세븐 2,3중 주문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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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